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큰의가 나 좀 정 soort 거 짓게 맞아야 해줍이 절대 안 annoying 아 땜 안 된다 땜 안 돼요 콧 west 하시면 5초내 편해져요 야 잠 먹을 것 같아 인마 하기는 왜 안 죽을 CRISO 5초 때문에 편해져요 어.. ㅇ 아 이거 진짜 열심히 한다 석신형의 헬스하는 이유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정국이한테 맞지 않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이유가 그래요 왜 이렇게 놀리는 거 같아요? 아니 모르겠어요 놀리는 거 같아요 놀리는 게 아니라 영춘권으로 전혀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영춘권으로 하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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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떤 미리 보기일지 저 정도면 거의 긴 껍질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도 될 거 같아요 저게 바로 빌보드 FAKE LOVE 컴백 무대였잖아요 그쵸 정말 벅찬 무대였습니다 아 그리고 빌보드에서 최고의 순간을 설정했는데 정국씨 복근이 한 개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신지 소감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야 이거 야 내일 신나게 놀랄게 지훈이 형이 MC 한번 해야 돼 진짜 뭐였따라 왜였따라 왜였따라 좋더라 아 정국이 변신해서 못하러 갔다고 아 정국이 못하러 갔네 아 같이 했을까라 다음엔 변신 안하겠습니다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 원래 감소장이 많기 때문에 11년 이후로는 너 처음 본다 야 무진티 배기바지를 제외하고 옷 쇼핑하니까 처음 봤어 야 나 사랑한 쇼핑몰을 했지 그치 야 정국이 아 정국이 아니야 야 심지어 정국이 슬랙스도 보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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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야 이거 완전 못해 진짜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 와 대박이다 진짜 저 형